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세상에 보여지기 허락하는 모습 말고 아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진짜 당신 말이에요 아마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겠죠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도 몰랐거든요 한 개에 밀어붙여지기 전까지 어떻게 진짜 자신을 알 수 있을까요? 천번의 삶을 살고 미제색의 발을 들이고 무한한 승리와 패배를 맛보고 정말이지 되돌리고 싶은 일을 저질러버리고 다시 해볼 수 있다면 어떠한 대가도 치를 수 있는 것 마침내의 길이 지키기 시작 마침내의 길은 미제색의 발을 주제합니다 약간의 비전을 지키고 이동을 지키고 마라의 길의 아이들 마침내의 길이 지키고 마침내의 길이 지키고 마침내의 길이 지抜 Wolf 하지만 괜찮아요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가게 될 테니까요 착하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